사과의 특징, 역사 속 소문 엔지 찾기! 생각지도 못한 역사 속 소문 엔지가 포착됐다! 돌은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! 수락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! 최고 성공도만 쓸 수 있다는 튜디형 가스번호! 뭔가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? 주몽 왕자님! 강철 하수구이요! 너희 전령! 하던 거 계속해! 시마민족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? 예를 들면 근육 빼는 가스가 최고입니다! 역사 속 소문 엔지 찾기! 문제 하면 나갑니다! 그것이 사실이냐! 아! 못 믿으시겠다! 그럼 마시고! 그렇죠! 과연 소문 엔지는 무엇일까요? 맞히신 분에게는 한과 세트를 드립니다! 꼭 맞혀야 돼요! 여러분이 쓰셨죠? 쓰셨죠? 어려웠어요! 어려웠습니다! 하나, 둘, 셋! 들어주세요! 차이나 씨! 금리죠! 금리! 그 시대에는 금리가 없었을지! 그렇습니다! 금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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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리 아니면 금도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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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힘든지! 나는 옥수수라고 썼어요! 내가 아까 옥수수라고 썼어요! 내가 아까 옥수수라고 썼어요! 아니 옥수수인데 왜! 옥수수! 옥수수! 옥수수 의자! 원펀치 3강릉이! 원펀치 옥수수! 왜 옥수수가 왜요? 한국시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들어온 거예요! 옥수수가? 고려시대가 아니면 조선시대라는 거죠! 역사 속 수문 엔진찾기! 정답하면 공개합니다! 죽빵을 잘 보세요! 수문 엔진 확인하셨습니까? 뭐예요? 알고 계셨습니까? 산림경제라는 조선시대 책에 따르면 옥수수는 16세기 조선시대야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! 아니 이럴 수가! 신라시대 사람이 죽빵에 옥수수를 들고 있다! 타임머신이라 타고 온 겁니까? 수문 엔진 발견! 맞혔다! 신났다! 나 혼자 맞혔다! 야... 이광희 씨의 한 거 같은데? 이광희 씨의 한 거 같은데? 이거 치고 가야 돼 잠깐! 아니, 아니, 아니! 아니, 아니! 아니, 아니! 아니, 아니! 아니, 아니!